첫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아 이거. 이거를 팔을 크게 크게 이렇게 돌려야지 팔 전체가 다 근육이 멋있게 붙는 거야 팔을 크게 크게 원을 돌리듯이 이렇게 들고 돌리면 돼 팔을 크게 돌린다 팔을 크게 크게 팔을 크게 크게 한 15번 하고 왼쪽에 이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15번 하면 돼 꼭 아령이 아니어도 그냥 주변에 뭐 사물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사물? 그냥 앉았다가 이렇게 근데 밸런스가 중요해 이게 쏟아지지 않게 오 밸런스 화학 이렇게 들고 균형 있게 오 역시 운동 천재 그럼 내가 운동만 난 태어날 때부터 아령 들고 태어났어 난 운동만 진짜 23년 했어 뭐야? 너는 어떤 마음으로 너를 던지는 건지 궁금해 뭐야? 진짜 무슨 노래야? 좀 오른쪽으로 무슨 노래 들어요? 좀 이쪽으로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 뭐야? 음악 듣고 있잖아 아 음악 듣고 있잖아 음악이 새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음악이 좀 뭐야 저쪽이네 뭐야 아 뭐야 이거 놀아오라고 아 놀.. 놀아오라고 다 모였나? 다 모인 것 같은데 좀 더 냅두자 그래야겠다 아직 4명밖에 안 모였는데 수빈이 형 어디 갔어? 아 힘들다 이제 그만하자 수빈이 형 어디 간지 알아? 하이 이 형 어디 갔어? 얘들아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어 뭐야 뭐야 있었어? 수빈이는 여전히 존재감이 없고 너는 여전히 감성이 없다 아휴 진짜 야 우리 몇 년 만이지? 우리 거의 3년 만에 보는 거 아니야? 야 수빈이 형 너무 많이 늙었다 야 그러니까 난 처음에 우리 운동하나 보다? 그러니까 세월의 풍선이 다 보나 보는데 그쵸 뭔가 좀 근육질 좀 그때랑 다르게 뭔가 좀 뭔가 멋있죠 아 근데 다들 좀 세월이 느껴지네요 오랜만에 봤으니까 시끄러워 근데 점심시간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어리실 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 어디 가셨대 그러게 오랜만에 아들내미들 왔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아 먹어도 되지 이거 할머니 하라고 했을 거 같아 야 먹자 먹자 너 탄수화물 먹어도 돼? 먹고 시작하자 아니 이거 단백질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내 머릿속으로 다 단백질 괜찮아 여기 여기 포크 있거든? 그래 포크 와 넣어봐라 어 뭐야 쪽지가 있는데 어 뭐야 뭐야 일단 나 딸기 좀 먹고 쪽지? 내가 한번 읽어볼게 자 두아두 아들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선약이 있어 잠시 외출한대 솔직히 우리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이거 그냥 공평하게 나누시죠 내가 봤을 때 1등 3개 2등 2개 에이 에이 무슨 공평하게 하나씩 가자 왜 너 재기차기 자신 없어? 아니 나 자신 있는데 2등까지 하자 2등 그러니까 1등 3개 2등 난 자신 있는데 난 양보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 몰아주기에 참여할 사람끼리 하고 참여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안 하고 싶은 사람은 대신 3만원 줘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다수결의 원칙으로 1등 3개 2등 2개 하고 싶은 사람 그게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다 오케이 그러면 2 대 3으로 가위바위보 자 이렇게 팀 먹어서 아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올킬 올킬 알았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야 나이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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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와우 그러면 저희 둘은 빠질게요 셋이서 해요 꼴등 빼고 나머지가 만원씩 더 갖고 가는 거야 꼴등 빼고 아 꼴등이 6만원에 복점하기가 하나 있잖아 그럼 2만원이 남잖아 꼴등 2만원만 갖고 가는 거야 아 꼴등 2만원만 아니다 그러면 1등이 1 2등 8만원 아니 형 조용해봐 꼴등 아예 갖고 온 거야 아니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어떻게 들어? 이거 설날 추석 켤날 컨텐츠야 응 어? 응 모아분들이 극적인 걸 원할까 아니면 그냥 나눠 가지는 건가 그러니까 나눠 가지는 걸 좋아하는 훗눈한 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치 두 개의 그림을 둘러갑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극적으로 해? 우리 조회수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뽑으면 돼 고마할래? 그냥 할래? 고마해? 아니 안 돼 나 6만원 필요해 문상 나 지금 다 써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자 1 2등이 8만원 3 4등이 7만원 꼴등 빵 오케이 그렇게 할까? 꼴등만 없애는 걸로 꼴등만 면해봐 꼴등 피할 자신 없어 지금 왼쪽에 있는 애만 제치면 되잖아 그래 그래 하고 오늘 촬영하는 동안 잘하면 다른 사람들 하나씩 주겠지 그래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가위바위보 이겼으니까 우리한테 두 번 기회 주는 거 어때? 두 번씩 그럼 나랑 수빈이 형이 가위바위보 해서 두 번 목숨 얻는 거 어때? 그럼 괜찮아 안 내면 진 거 둘째 한 번만 둘째 한 번만 잘 기다려 그 정도는 해줄게 우리 너무 착하다 이겨놓고 다 해준다 그냥 간다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나 가게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추천해봐 찐음을 진 거 가위바위보 아니 B 뭐 어쩌라 자 그럼 수빈이 형 두 번 해 수빈이 형은 두 번 해 두 번 해서 잘 나온 걸로 그래 괜히 수빈이부터 하자 그래 A 맞긴 해 B C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두 번 할게요 오케이 중간에 잡으면 무효야 0개야 아니면 0개야 0개야 0개 잡으면 0개 오케이 자 신발 벗기 있어 없어 벗어도 돼 벗어도 돼 없이 하자 아 진짜? 그래 상관없어 나는 신발 신고 하는 걸로 벗어도 신고 해 똑같을 거 같은데 자 연습 게임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오케이 1차 시도 하나 오케이 하나 하나 오 귀 한 번 내셔도 너무 다행이야 와 힘이 주신 운동 형만 연습할 수 있어 지금 긍정적으로 살자 여기서 빵 일단 하나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래요 망개할 거 같아 하나 기회가 네 번 있어도 저는 한 번밖에 없었을 것 같아서 두 번 아니야? 한 번이야? 아 두 번 다 했어 하나 하나 둘 둘 야 우리 다 쓴 거다 안 내면 지금 가야 해 보? 가야 해 보 가야 해 보 왜 먼저 해? 내가 봤을 때 얘가 에이스거든 아 얘 1등이야 머리가 이거 하나 둘 셋 어 그래도 세 개 세 개 세 개? 내가 봤을 때 세 개면 선방이야? 세 개면 맞잖아 세 개면 1, 2등 할 수도 있어 하나 둘 셋 그냥 간절히 빌어봐요 하나 둘 오케이 야 너랑 나랑 한 번 더 그러면은 아니야 1, 2등이 아니야 1, 2등은 어떻게 똑같잖아 1, 2등은 똑같잖아 어? 1, 2등 3, 4등 아 맞네 그럼 너랑 나랑 8만 원 그래 야 꼴찌 누구냐 너네 축하합니다 야 꼴찌 2만 원씩 가져와 아 꼴찌는 빵 그러니까 꼴찌가 꼴찌 돈으로 하는 거잖아 아 그렇죠 꼴찌 돈으로 하는 거잖아 꼴찌 돈 인권이 있어요 그거 너무 슬프다 얘 꼴찌 돈이야? 자 안 받을 사람 있나 혹시? 일단 받은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저는 너무 또 그렇게 또 막 치면서 말해 야 또 그냥 뭐 팀 멤버들 셋 세 하나 용돈 줬다 치죠 댓글 쌤도 바꿔 야 근데 할아버지는 언제 이렇게 다 준비를 또 했나 정정하시다 아직 정정하셔 진짜 아니 그러면 가온을 각자 하나씩 말해보자 그래 가온은 또 신중하게 정해야 되잖아요 그치 쭉 가져가야 되니까 순서를 어떻게 정해볼까? 꼴찌 부터 아이 안 되면 진공아 가위바위보 이게 주황 그럼 연준이 형이 첫 번째 연준이 형은 1등하고 안 되면 진공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연준이 형이 두 번째입니다 나 다섯 번째 저는 다섯 번째요 넌 선택권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한 명씩 가온을 말할 텐데 우리 민망하지 않게 리액션 한번 열심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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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들 집에 실제로 가온이 있었던 사람? 긍정적으로 살잖아요 그게 가온이야? 오 멋있다 아 가온이 있었어 몰랐다 근데 아빠가 항상 말했어 긍정적으로 살았다 오 멋있으시다 그러게 자 휴닝이 가끔 이제 인생이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본받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온은 인생은 휴닝카이처럼 음 괜찮죠 정말 리액션을 해주기 싫은데 그냥 진짜 가온 같은 거 얘기하세요 뭐 이상하게 드립치려고 하지 말고 부담을 가져요 가온 정하라니까 아버지는 지금 다 드립치려고 준비 중이야 저 가온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 끈기가 또 중요하거든요 끈기가 중요하죠 그래 그래 요즘 젊은 세계들이 끈기가 없어 끈기가 얼마나 중요하네 뭐 하다가 끔 마다 포기하고 또 다른 것도 건드려봐도 또 토이 것도 끔 마다 포기하고 다 됨에 해야죠 자 제가 할게요 저는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아이돌이 있습니다 오 네 뭐 TXT라고 오 정말로 아 그래서 요즘에 그 팀을 보면서 좀 느낌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되게 좋은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구나 뮤직우ynthesis 노래 참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가온을 투모로범이투게세로 하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자자 라는 뜻이고요 가족 구성원들끼리 네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 이지만 오늘 그래도 내일도 함께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가자 이런 이미지 투모로버이투게도 하겠습니다 오우 예아! 와 되게 좋은데? 투모로우바이츠가 더 괜찮은데? 이제 긴장 좀 되시죠? 네. 자 세 번째. 저입니다. 저는 그러면 저도 요즘 그 친구들 많이 보거든요. 요즘 또 글로벌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영어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서. 뭐요? 오 마이 갓, 돈 노 하이 두 두 일 날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그걸 유심히 관찰하고 본받을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 그거? 대단하다. 사람들은 다 같이 인정해 주잖아요. 뭔가 나의 시야를 좀 더 늘리고. 그치. 아 참 좋은가. 상대의 중도 존중해서. 이제 가운데 되게 글로벌 할 수 있고. 오 마이 갓, 처음 하이 두 일 날 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니? 물어보는 게 또 중요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니? 이제. 스빈, 연준 나와. 아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요. 1등 하셨잖아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등의 지조를 지켜드려야죠. 자. 저도 요즘. 친구들이 좋지나요? 네. 이 친구들이 대세긴 한가 봐요. 네. 애들이 너무 잘생겼고 일단은. 개성이 강해. 저는 정말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응. 정말로. 마지막까지 함께 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세계가 불타버린 밤에도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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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까지 해서. 세계가 불타버린. 세계가 불타버린. 그 날까지. 우린. 또 얼마나 의미. 너무 끈끈하다. 끈끈하지? 마지막까지 그냥 함께 한다 이거야. 마지막까지 가족이 먼저 생각한다. 와. 저 이제 이쯤 되면은. 정말 이게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우리 수빈이 형의 또 이 가훈이. 와. 아. 요즘 타격이 좋아서 이렇게 기대되지? 형님 저는. 모아로 이행시를 해보겠습니다. 오. 아 좋습니다. 모아로 이행시요? 코너 속의 코너인가요? 아니요 이제. 원래 가훈으로 이행시 많이들 하잖아요. 아 맞죠 맞죠. 한번 해봅시다. 자. 모. 모르는 게 약. 아. 아는 게 힘. 아는 게 힘. 찰지다. 야 이거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진짜 좋은데? 감사합니다. 좋은데? 아 일단 이행시 한다고 했을 때부터 나 웃음이 좀. 그러니까. 벌써부터 뭔가 재밌어. 최근에 엔행시 굉장히 잘하고 그랬어요. 박멘 선배님 따라잡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훈은 모아로. 모아로 할까요? 아 네 형 모아. 가훈은 모아로. 모아를 크게 적고 이제 작게 설명을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게 약 아닌 게 힘. 괜찮다. 좋네요. 근데 이거 예능 찍을 때 말고 이거 다들 언제 한 번 해봤어요? 창학습 때 한 적 있지 않아요? 나 화해 학원을 다녀서. 아 그래요? 아 진짜? 아 어쩐지 글을 잘 쓰는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저도 다녔는데. 휴닝이 좀 데리고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형이 그나마 또 우리 둘이 잘 쓰잖아. 제가 본기 다음이거든요. 배운 사람들이 잘 쓰는 거네. 나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 잘 쓴다고 그랬는데. 아 연준이 형까지는 글씨체가 괜찮은데 이제. 태연이랑 휴닝이가 좀. 알겠어 알겠어. 아니야 나 글씨체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내 글씨체. 나 뭐 좋아하긴 하겠지. 나는 역사 선생님이 필기를 진짜 잘했는데 못 알아보겠다고 B 마이너스 해줬어.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응.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모. 이거. 아니. 가로로 할래요 세로로 할래. 아 가로와. 모 아 크게 적고. 모 아 하고. 어 그래. 모 아 크게 적고 아 옆에. 옆에 쓰면 돼. 이러면 너무 이게. 공백 있어도 되지 않아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모 쓰고 아 쓰고 여기에 른 게야 안 게 힘. 아 재미없다니까. 아 그럼 니 건 재밌어? 자 자 자. 모 이렇게 아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길게 적어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면 여기 공백이 너무 길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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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이렇게 공백을 크게 할게요. 그렇다면 멤버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거기서부터 하지 말고. 아 이쯤에서 쓰라고. 그냥 공백 놔두고 옆에다 영어로 모아 하트 해. 자. 디피컬트. 제가 할게요. 뭐야. 뭐야. 형 나 해드셋 좀. 사망이 같은데. 속을 잘 쳤을 거 같아. 그럼. 나 장구.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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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은 어떡할 거야. 아 근육. 근육. 맞아 맞아. 자. 그래 그래. 그래. 뭐 됐어. 가운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가운이 만들어졌으니. 가운 차트. 우리 두바뚜가가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야야야야야. 우리 두바뚜가의 인생의 지표를 뜻하니 잘 지치면 좋겠습니다. 아 이걸요? 저 할아버지가 주신 미션이 또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아 네. 근데 또 올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연하자를 쓰는 시간에 가져볼까요? 로맨틱하네요. 좋습니다. 제한시간 5분! 아 나도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잘 쓰냐. 이러고도 난 글씨체가 예쁘거든. 다리 길면 너도 할 수 있어. 아휴. 너 얼마나 감동받을까. 큰일 났다. 네. 다 쓰셨나요? 네. 그러면은 읽어보시죠. 좋습니다. 이것도 가위바위브로? 저 먼저 할게요. 아 그래요? 야 내 종이 어디 갔냐? 여기. 저부터 읽을게요. 네. 과연 누구한테 쓰지 사랑하는 사람. 어 아니 꽃이 다섯 개? 꽃잎이 다섯 개. 기승전결이니. 이런 퍼포먼스가 기승전결이니.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 작년에 진짜 고생 많았고. 올해도 열심히 달려보자. 새해 복 많이 받고 늘 건강하자. 내 사랑. 나의 왕자님들. 그리고 나의 전부. 늘 사랑해. 멤버들한테 썼어. 멤버들한테 썼어. 이거 좀 감동이긴 하다. 감동인데? 이거 멤버 마지막 줄 뭐라고? 아 이게. 내 사랑. 나의 왕자님들. 그리고 나의 전부. 아 이거 멤버들한테 적었다는 게 좀 감동이다. 그럼. 바로. 멤버랑 모아가 먼저 생각났어. 수빈이 형 이제 할까요? 아 나예요? 그냥 수단회로 하자. 나도 진짜 하겠었는데. 그럼 형. 아니야. 오히려. 아니야 상관없습니다. 나도 진짜. 내 형 진짜 진심으로 적었어. 아 근데. 네. 읽을게요. 네. 네. TO. 모아. 안녕 모아. 어느덧 2024년이 되었어. 스무살이 되고부터의 기억들을 되짚어보면 모든 기억들이 모아와 함께더라. 모아에게도 올해는 우리로 가득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고맙고 새해 복 많이 받아. 수빈. 아 너무 잘 들었다. 와. 마음이 따뜻해지겠다. 나한테 어디 가. 벌써 2024년 갑진 년이 되었구나. 와. 너가 하고 싶은 일이 다 잘 되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나를 사랑하는 또 내가 좋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 불쩍 닿았어요 이게. 아니 다 잘 적네. 인스타그램이요 자. 자. 좋아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 올 한해도 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의 해로 만들어 보시죠. 고. 그리고 모아. 로이행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보면서 생각이 좀 나. 자. 모아들이게 자랑스러운. 아. 아티스트가 되어줄거 아. 멋있다. 올 한해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투 모아! 2024년에는 우리 직장인 모아분들 적게 일하고 많이 모시고 학생 모아분들은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시길 바라고 모든 모아들이 언급하고 싶어서 영유아 모아분들은 걸음마 빨리 내셨으면 좋겠고 혹시 모르잖아요 또 어르신 모아분들은 만수무강하시고 모든 전생의 모아분들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멋있다! 사랑합니다 다들 편지 기가 막히게 잘 쓰네요 맞습니다 아... 자 여기 아픈데 벌써 해가지고 있냐 어 그러니까 야 이거 할머니 이거 할머니 장난 아이신데? 그러니까 야가스키까지 타고 오시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수빈이 그래도 이거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내 사랑 고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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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진짜? 그래? 그럼 내가 가질까? 그러니까 시험 안 받으면 나 번경 준다 에이 너 가지세요 그럼 나도 오케이 아 그러면은 재줄바의 나를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오 형제가 사이좋게 나면 받게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들 우선 새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 복 많이 받으세요 새 복 많이 받으시고 꼭 이제 명절에 이제 친척들이랑 모여가지고 행복한 설날 보냈으면 좋겠네요 야야 요즘에 저도 안 모인 지 좀 돼가지고 야야 몇 년 됐죠 몇 년 돼서 솔직히 모였을 때 확실히 추억도 많이 생기고 좀 즐거웠던 기억이 많아서 야야 저도 갈 수 있으면 가려고요 설날에 여러분은 꼭 행복한 설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될 만큼 또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다섯 번째 설날을 축하하고 있는데 맞아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백 번째까지 내가 잘 열심히 축하해 드릴 수 있도록 예스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뭐 아까 그때도 제가 연합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2024년 갑자기 우리 모아 분들 다 어..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고 응 또 설날 연휴 더 또 어..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귀섬길 귀섬길이라고 하죠? 네 피곤하시겠지만 또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응 네 행복하게 오늘 날 보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일단 모아 우리 우리 모아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에 이제 가족분들 만나서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건강하고 행복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에도 즐거운 추억 우리 많이 많이 만들어요 네 모아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부엌에서 어머님이 전 붙이고 계시면 한 번은 이렇게 다 갖고 같이 이렇게 붙여도 보고 도와드리고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시고 또 약간 낯간지러울 수 있겠지만 그런 가족들끼리의 뭔가 대화들 또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모아 분들도 가족분들과 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지금 가요청으로 화이트 휴근하셨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